빨리 차단 안 하면 사람들이 동전 코로나에 걸릴 거야 이거 코로나 약이야? 너무 좋은데? 이거 먹고 빨리 다 낫고 빨리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응 그치? 그치? 그렇지 됐다 이거 붙여보자 이거 붙여봐 응 빨리 차단 안 하면 사람들이 동전 코로나에 걸릴 거야 이거 코로나 약이야? 너무 좋은데? 이거 먹고 빨리 다 낫고 빨리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응 그치? 응 여기다 둬? 거기다 둬? 거기다 둬? 이쪽 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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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둬? 이쪽 약도둬? 이쪽 약도둬? 이쪽 약도둬? 이름은 뭔가요? 뽀로로에요 뽀로로에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이 엄마이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나이는 몇 살인가요? 저 세 살이요 세 살? 알겠어요 어? 배도 아픈 거 같아요 머리랑 피가 아파요? 네 머리랑 배가 아파요 왜 아픈 거예요? 이불을 안 덮고 자가지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응 주사 맞아야 되겠어요 네 아 너무 아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챙겨가세요 네 그러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? 그정 이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? 그럼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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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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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질라 그러는데요? 이빨이 부서진다 크롱 왜 그런거야 크롱 너 언제 돌쿠키 먹었잖아 어떻게 알았지 크롱크롱 돌쿠키 맛있다 크롱 너 뱉었잖아 아이야 이가 너무 아팠어 돌쿠키 먹고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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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단 이름 좀 적어놓을게 여기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 뼈가 아프대요 뼈가 아프대요? 그럼 어떻게 아가가 넘어졌나봐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요 채칵 뼈가 부려줬어요 어떡해요 언니 언니 이게 너의 뼈야 근데 여기가 좀 부러졌어 3호 살짝 주세요 여기요 누울까요? 네 어때요? 네 좋아요 또루 잘 있어요? 네 또루 몇 킬로에요 지금? 어 3 3킬로요? 벌써 3킬로라구요? 빨리 나와야겠네요 어 여기요 어머 보리또루에요?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라픈데요 네 저는 지금 마스크가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밥 잘 먹는 약이 필요해요 네 알겠어요 유산균도 하나 주세요 유산균도 하나 주세요 유산균 하나요 됐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밥 잘 먹는 약이 필요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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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먹어야 돼? 내가 어 맞아 밥 잘 먹는 약이 필요해요 안녕히 계세요 Irish